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의 연설도 들었듯이 앞으로 40일밖에 선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략 어떻게 된다고 좀 보세요? 여론조사를 보면서 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너무 걱정할 이유가 없다 저쪽이 네 분이 봉합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준석 씨는 아주 교활하게 그냥 20대 남자들만 어떻게든 지수를 끌어올려가지고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오히려 남녀 갈등을 유발하고 그렇게 해서 박빙이기 때문에 거기서 10%만 올라가도 몇십만 표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십만 표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전략입니다 굉장히 정말 얄팍하고 비열한 술수죠 사실 남성도 여성도 다 차별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삶에 있어서 모순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하고 또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은 어떻게 좁힐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정치해야 되는데 보니까 좀 고전한다 이런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계속 걸어서 민생 속으로 그다음에 경제 민생 홍보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설날 때 모여서 설 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두보다 부정적인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김건희, 윤석열의 무속 논란 비선이 실세 논란 아니겠습니까? 불과 박도래 정권 때 우리가 너무나 처절해 당했는데 또 그게 지금 불거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난주 엠비스테이트 방송은 반향을 많이 못 일으킨 면이 있지만 그 이후에 엠비스테이트 방송 이후에 우리 오마이티비도 지금 300만 정도 봤고 그다음에 각종 그래도 뜻 있는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일부 영향을 끼칠 겁니다 두 번째 설날에 모이면 이재명 싫어, 윤석열 싫어, 안철 싫어 욕만 하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연히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고 또 기대를 받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잖아요 한국경제신문, 정경연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이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경제 민생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능력 있는 걸로 나옵니다 당연히 설날 때 설날 민심에서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오히려 범민주진보세력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경제로, 민생으로, 미래로, 평화로, 상생으로 나은 후보다 그런 비전을 널리 알리고요 그다음에 소확행, 윤석열이 따른 심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소확행 공약만 벌써 50개가 넘게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오마이티비에 나와서 민주당 소확행위원회 활동하면서 여러 번 소개했었잖아요 이동통신요금 할인받는 방법, 철도 마일리지를 날리지 않고 우리가 쿠폰으로 편하게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박스 손잡이에 구멍을 뚫어서 누구나 쉽게 들 수 있게 하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민생에 있어서의 이재명의 성과와 비전 그다음에 국민들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소확행 공약들 그다음에 앞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런 정치 이제 문젠전문 냈을 때 우리가 제안해서 바뀐 것 중에 명절 고속도로 통용료 면제가 됐거든요 명절의 고속도로가 너무 막히는데 또 명절에 우리 국민들 조금이라도 부담없이 고향 갔다 오게 해주는 게 정부 도리는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쭉쭉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론은 저는 설날 전후에서는 다시 이재명 후보가 반등하게 돼 있다고 보고요 이번 주 내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수는 계속 리스크가 터져 나오는데 이 리스크가 조작된 리스크가 아닙니다 실제 그들이 그동안 살았던 것들이 본인, 부인, 장모, 가족 전체까지 지금 윤석열, 김건희 오빠, 윤석열의 처남이 계속 지금 부각되고 있잖아요 캠프에도 개입했죠 ISIND 부동산 투기에도 개입되어 있죠 요양병원 비리에도 개입되는 거 나오죠 누다 없이 YTN 인터뷰해가지고 우리 동생은 교육 사기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술도 한잔 못 먹어요 엉뚱한 소리를 들어놓지 않았습니까 토론회라든지 기자들과의 질문은 계속 피하는데 저는 기자들께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언론인들 지금 윤석열, 김건희의 녹취록 공개돼서 엄청난 무속 제2무속시를 없애고 제2의 최순위 세력들이 제2무속시를 만들려고 한다는 풍자까지 돌 정도로 엄청난 비판이 받고 그래서 기자님들이 그걸 물어보니까 자꾸 뭐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묻지 말아라고 하다가 또 그래도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묻지 마라니까 하고 가버리죠 반말로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 기자들이 공적인 지위로 공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어떻게 반말로 아 더 이상 묻지 마라 하고 가버립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사 수첩을 안 안 씁니까 근데 보면 윤석열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스크 안 쓰고 방역수칙 위반하고 여름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반말하고 삿대질하고 고압적으로 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이거 하나 지져나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랬다 심상주부가 이랬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싸가지 없는 진보 기자들의 반말한 진보에서 가로돼 버렸을 겁니다 먼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기준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지정에서 나오는 것 같고 기자들이 질문하면 사실 그거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신 질문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질문 자체를 이런 질문 안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것도 반말로 얼마나 그건 국민에게 반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무례한의 짓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비리공동체요 무속공동체요 비성공동체인 윤석열과 김건희 김건희 말로 다 드러났잖아요 서로 영적인 끼가 있고 그래서 무정스님이 연결하셨고 검사가 될 상이요 그러면 계속 이 특수한계에서 당신 중앙지검이 될 것 같다 당신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조국을 제거해야 된다 이를 저지르자 이를 키우자 이랬을 가능성이 지금 녹취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충분히 무섭습니다 속지답니다 이런 자들이 정권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 아까 이재명 후보도 그걸 증하는 거잖아 합리적인 의사결정 투명한 의사결정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집단이 지금 국민의 미라고 하는 제1야당을 첩수를 해서 뒤에서 이들이 말하면 심지어 김건희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진짜 캠프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개입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면 더 된다 그동안 얘기 들었던 게 윤석열 캠프는 3중 구조다 선대위는 당의 선대위 공적 조직이 있고 윤핵관이라는 그런 측근이 있고 또 하나는 서초동에도 캠프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실체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부나 콘텐츠 말고 정영인 경영심 의사에 의하면 무슨 굿당도 따로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아니라 굿힘당 굿하는 당이 제2의 부속실을 제2부속실을 없앤다 윤석열이 이야기했으니까 제2부속실을 없애고 제2의 체중 세력들이 제2의 무속실을 만든다 제2의 국정농단 사태를 만들 거다라는 의혹과 함께 국힘당이 아니라 굿힘당이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무당의 힘이다 이런 풍자가 도는데 저는 전국의 종교인들이 이쯤 되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무속이라든지 미신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토속신앙이죠 그리고 그것을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따르는 분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룡하복을 점치고 삶이 피곤하니까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것까지는 인정을 한다 이거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좋아하지만 하지만 정치 영역 공적인 영역에서는요 합리적인 영역 세계적인 종교들도 개입을 하지 않도록 정교분리를 헌법에 규정해놨습니다 하물며 내노라 하는 종교들도 투명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종교 집단도 종교와 장치가 하나 됐을 때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 또 종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 종교를 믿지 않은 국민들로 소외도 발생했으니까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자들은 지금 인증받지도 않은 일종의 사위비 또는 미신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물론 그분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요 그런 자들이 지금 정권을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 무섭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제2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른바 국정을 농단하는데 최순실이 있었다면 이제는 또 김건희가 있고 그 뒤에는 또 무속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더 많은 변화가